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유의 철학을 끝냈고요 오늘은 아카샤 연대기라고 하죠 아카샤 연대기 책 제목은 이거예요 인간과 지구 발달 아카샤 기록의 해석 아카샤 연대기 루돌프 슈타이너의 아카샤 연대기라고 하는 거죠 아카샤 연대기는 누구의 특별한 사람의 저작물이 아니에요 아카샤 연대기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보고 쓸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슈타이너의 아카샤 기록의 해석을 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목이 인간과 지구의 발달이죠 필연적으로 이 우주 변화의 원리로서 우주가 탄생돼서 성주개공하는 원리는 인간이 생로병사하는 원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대로 펼쳐진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천부경을 제가 올려놨죠 이렇게 여러분이 천부경을 한번 지그시 쳐다보시고 그동안 우리가 천부경 지격을 했었고 천부경 아카샤 연대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천부경은 그것을 몇백분의 1 몇만분의 1로 다 포함시키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천우주적 아카샤 기록이 천부경 안에는 그냥 물론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하나의 열외도 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 우주 전체 우주의 기록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왜 그게 확실할까요? 일시무시니까 그게 확실해요 100%예요 100% 여기서 벗어나는 우주의 기록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우리가 열어놓은 우의 세상만 딱 하나 예외인 거예요 딱 하나 그것만 예외인 거야 그것만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가 들리시는 동무 여러분들은 천부경을 넘어서신 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말장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80강 90강 넘어가면서까지 계속 증명해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천부경이란 말 대신 무부경이라고 얘기했고 우주 대신 무주라고 명칭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림이 나올 거지만 도서, 하도 낙사할 때 도서가 아니라 그냥 여기다 우주 여기다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꽤나 많이 할 거고 어쨌든 천부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죠 우주의 기록이에요 이게 일시됐으면 우주의 기록이다 우주의 기록이다 어느 누가 보는 육생에서 내가 5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주의 기록을 바라보면서 공부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일단 알고 계시면서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천부경적으로, 무부경적으로 아카시아 연대기를 해석, 비교, 분석, 이치를 캐내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카시아 연대기를 볼 거죠 왜 이렇게 들어가는 말을 제가 썼냐 하면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자유의 철학 지나와서 아카시아 연대기를 우리가 하고 있죠 슈타이너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철학과 아카시아 연대기예요 인간의 기록과 우주의 기록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인간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슈타이너의 자유의 철학이에요 슈타이너의 자유의 철학 그리고 슈타이너의 아카시아 연대기긴 하지만 굉장히 공평한 균형 잡힌 열린 사고를 통해서 아카시아 기록을 해석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치적인 우주의 변화 원리 우주의 기록인 거예요 인간의 기록과 우주의 기록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다 슈타이너를 통해서 슈타이너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자료예요 굉장히 소중한 자료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가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카시아 연대기를 들어가면서 꼭 생각하셔야 돼요 꼭 아카시아 연대기로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하셔야 돼요 아카시아 연대기로 공부한다는 게 과연 뭔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각자가 내가 아카시아 연대기로 공부한다는 게 뭔가 아카시아 연대기를 심지어 슈타이너는 봤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천부경을 통해서 아카시아 연대기 같은 것을 수백 건 수천 건 이상 봤다 이렇게 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도 다 보는 거예요 이건 뭐 특별화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동무 여러분들은 다 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부를 한다는 건 뭐고 본단 말이야 그럼 아카시아 연대기를 본다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아카시아 연대기를 본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부터 근본의 자리까지 쭉 들어가서 한번 내면의 깊은 통찰을 통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나에게 아카시아 연대기로 공부하거나 또는 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더불어서 21세기 아카시아 연대기는 그럼 또 뭐가 돼야 될까 아카시아 연대기 이것은 거의 고대문서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옛날 사람들로부터 계속 펼쳐져 왔죠 그것은 이치예요 이치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아니에요 더 더 긴 시간 동안 아카시아 기록은 늘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아카시아 기록은 토성기이라니까 많이 잡아봤자 3만 년 30만 년 이런 착각들은 여러분 아카시아 연대기 할 때는 버려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시간에 대한 관념 자체를 한정 지어서 구분 지을 때는 상상하는 건 괜찮지만 아카시아 연대기를 이치를 캐내려고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무한학장 앞뒤 무한학장 시켜놓고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현재 2022년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아카시아 연대기를 보는 것 공부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 라는 거죠 이제 아카시아 연대기 하면서 나오겠지만 누가 뿌려지거나 누가 전지전능한 사람이 내려주거나 초인들이 나와가지고 알려주거나 이거 다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아카시아 연대기 포함해서 천부경 포함해서 경전 모두 다 포함해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건 모두 다 제 표현으로는 이치를 캐내는 작업을 한다고 하죠 이치를 캐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제 얘기가 나오죠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일부러 거꾸로 써놨죠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지구기 그 이전에 달기 태양기 토성기를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공부하면서 바로 특성을 알고 이치를 캐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아 그렇구나 어 그렇구나 우와 대단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구기 달기 태양기 토성기의 종합적인 융합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토성기 우와 태양기 달기 우와 우와 목성기 우와 이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각 기마다의 특성의 이치를 캐내서 여러분들이 그 종합적인 융합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21세기 아카시아 현대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지 않으면 다 환상이다 그냥 환상적 거짓 지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죠 여러분이 없는 여러분이 없는 우주 변화 원리는 그저 남 이야기임의 환상적 거짓 지식일 뿐이다 명심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남 얘기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그래서 역시나 뭐가 중요하냐면 무엇을 공부하든지 간에 나 지금 여기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주의 기록을 보면서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신제학과 신비학의 위기는 이런 아카시아 현대기의 확장을 깨진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저 남에게 의지한다는 것에 있다 기복한다는 거죠 누군가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기복 야 누가 채널링 우와 영매 어떤 대단한 무당이 와 아카시아 현대기 신의 소리 섭리를 막 내려줘 우와 대단해 여러분 거기에 엎드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아웃되는 거 환상만 갖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환상을 약간 포함시켜서 그냥 계속 그것만 빠진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나오는 지식만 떨어지는 지식만 얻어다가 나중에 뻔하죠 장사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한반도로 빛이 보여요 뭐 어느 함장이 얘기해줬어요 폴라리스 시대 북극성에 무슨 위대하신 신이 얘기해줬어요 그분이 지금 곧 오실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숨쉬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그럼 미친 소리를 해요 왜 이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이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더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 조금 해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알아요 마음은 아는데 죄송하지만 좀비예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제가 아니까 그냥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환상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환상을 확신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종합적인 융합체 자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그 종교랑 뭐가 달라요 종교랑 뭐가 달라 한반도에 빛이 모여서 도대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뭐 통닭해 먹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빛이 모여 빛이 모이긴 여러분이 빛이 돼야지 빛이 오는 거지 사실로서 그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직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방편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런 거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상이다 지금 아카차의 연대기로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환상을 가질까 봐 제가 미리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건 환상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치다 이치 이 부분 자 천부경 더 나가서 우리는 무부경 천부경 이 무부경은 아카차의 연대기 무한 확장편이며 무한 확장판이에요 이치를 캐낼 수 있게 하는 본신의 나침판이 된다 아카차의 연대기를 공부한다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한다 그랬으면 일단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 사칙연산 기본적으로 숫자 알아야 되고 아카차의 연대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천부경 무부경은 그냥 완전 본심의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위 차원이 아니에요 본심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아카차 기록의 탄생을 알려주는 근본이다 본심본태라고 하잖아요 본심본태 아카차의 연대기는 천부경에 포함될 수밖에 없고 천부경은 무부경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무주 세상에 다 포함되는 거죠 무주 세상에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무로서 나로서 강력한 무심을 알고 그 무력을 알고 있지 않으면 이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 헛것 슈타이노의 아카차 연대기는 천부경 쪽으로 보아도 거의 다 동의가 돼요 이제 제가 봐보니까 거의 다 동의가 돼요 거의 다 99.9%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슈타이노 자체가 일시무실을 알아요 일시무실을 아는 자 그 이상에 있는 자가 아카차 연대기를 말하면 이거는 100% 맞아요 100% 맞다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의 천부경은 여러분들의 천부경은 동무 여러분들의 천부경은 여러분들이 입 밖에 내면서 무슨 소리를 떠들더라도 그것은 다 100% 맞는 해석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 의미까지 같이 포함된 거예요 슈타이노의 아카차 연대기는 제가 99.9% 동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왜? 일시무실을 확실히 알았고 구의 자리 설정도 확실히 알았고 의지와 사랑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고 사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나열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상이 아니다 이 사람의 고찰과 통찰은 환상이 아니다 절대모 절대모 이 세상을 버리고 도망가겠다 고통의 바다에서 나는 끝이야 라고 하는 비겁한 환상은 갖고 있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가지고 공부하고 있죠 그래도 거의 다 동의된다는 거예요 거의 다 동의가 된다 대단한 거죠 슈타이너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그리고 꽤나 일치한다 제가 거의 꽤나 이러는 것들은 미세하게 교정하거나 추가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넣은 거예요 하지만 거의 다 동의되고 완전 일치해요 일치한다 방금 설명드렸지만 이치가 같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치가 같기 때문이다 일시무시가 같기 때문이다 여기서 풀어진 것은 다를 수 없어요 물질 세상 내려와서 여러분이 물질 세상을 안고 음향에 끄달리는 순간 달라지는 것이지 이치가 섭리로서 뿌려지기 전까지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더라도 어쨌든 저는 천부경 또는 무부경 쪽으로 계속 해석하고 비교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비교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의 의식을 확장시킬 때 여러분들 상상력도 같이 확장시켜야 돼요 이 작업은 꼭 같이 하셔라 라고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리고 여기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우주는 무한 확장시켜야 돼요 대사막 육생했을 때 전후 좌우 상하 시 공의 개념을 펼칠 수 있는 무한 확장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천부경 초반 강의 때 그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육생했을 때 전후 좌우 상하 현연한 우주에 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펼쳐놔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제가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봤으니까 여러분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남 얘기 지식이 아니라 이건 정말 지식이 아니에요 환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만약에 그 세상을 보고 끝났어 우와 대단해 블라블라블라블라 그 세상만 보고 그냥 그 안에서만 블라블라블라 그 환상 갖고 있는 거죠 계속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 목숨 끊어질 때까지는 계속 증명이에요 계속 해석 비교 분석 열린망 공평한 사고 분석 또 통찰 고찰 계속하면서 틈이 있으면 수정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물질력을 안고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절대 뭐 절대 고요 깨침 열반 해탈 끝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명확해질 뿐이죠 어쨌든 아카시아 연대기를 공부할 때 여러분은 무한 확장 시키셔라 여러분이 아카시아 연대기에 기록자이고 관찰자이고 주인공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은 아카시아 연대기를 공부하는 결론이에요 이게 여러분 백날 아카시아 연대기 파봤자 소용없어요 남리학이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남리학이면 여러분이 없으면 우주 변학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인공임을 알아야 돼요 공부할 땐 여러분이 관찰자적 입장에서 아카시아 연대기를 넓은 마음으로 멀찌감치서 다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의 눈을 갖고 여러분이 스스로 기록했다는 사실을 눈치채러 가는 거죠 공부하고 본다는 것은 이 작업이에요 이 작업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아카시아 연대기를 보면서요 여러분들의 공부와 교집합을 만들면서 합칠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작업을 할 거고 저도 그 작업을 할 거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서양의 이론이든 동양의 이론이든 전시대의 이론이든 지금 이론이든 간에 이치를 캐내지 않으면 이치를 캐내지 않으면 공평한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대 문서 와 막 거리면서 거기서만 듣고서 쓰는 것들이 대부분의 아카시아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슈타이너를 배워야죠 슈타이너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유의 철학 없어 인지학으로 발전 안 됐어 신지학에서 나오는 아카시아 기록만 딱 얘기하고 갔어 그러면 이거 그냥 다 뻥이에요 여러분 다 뻥이다 이건 슈타이너가 무슨 얘기를 했던지 다 뻥인 거예요 이건 슈타이너의 이 아카시아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유는 그 이전에 자유의 철학이 있었고 신지학을 공부하면서 아카시아 기록을 보았다면 그것을 가르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발전 창조력을 통해서 인지학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교육을 했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 메커니즘까지 돌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내가 더 상위자인데 슈타이너 하는 짓 보니까 쟤 깨달음 너무 약한데 쟤 그냥 하위 차원의 보살 또 아니야 부처 정도는 돼야지 뻔뻔스럽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뻔뻔스럽게 그거는 깨친 자가 아니에요 좀비지 좀비 이 세상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야 돼요 절로 가라 물질력이 뭔지 전혀 이해가 없잖아요 아니 나는 물질력 다 공부하고 고통 다 많이 알고 깨달아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기 위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진짜 깨쳤으면 다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올 수밖에 없다 공부가 덜 돼서 경계의 대수령한테 빠꾸맞아서 온 게 아니라 진짜 다 하면 그냥 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로 드러난다 그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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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죠 물질력도 못 벗어났다는 반증 여러분이 그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카시아 한 대기를 본다는 것을 자꾸 그 이상적으로 우와 대단해 그리고 이렇게 딱 쳐다보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남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우주를 바라보곤 있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안에 존한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돼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인공 관찰자적 입장으로 한 걸음 물러서 쳐다보면서 분석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 있는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모몬형을 안고 있는 주인공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망각하면 그냥 환상이에요 좀비 우리의 우주적 역사를 심도 깊고 그리고 즐겁게 제가 천보경 할 때 우주 여행을 떠난다고 제가 표현 드렸을 거예요 초반 강의 때 그게 농담 삼아서 한 말이 아니고 진짜 우주 여행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보경 직역을 통해서 우주 여행을 반복한 결과 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힘을 안단 말이에요 그것의 힘 그게 결국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아카샤 기록의 해석을 봤다 아 그러니까 이치가 풀리는구나 일시무시 게다가 우리는 사성의 이치까지 봤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무예 세상을 천보경 판과 판 사이를 아카샤 기록과 아카샤 기록의 사이를 끊임없이 팠기 때문에 무주 세상이 나온 거죠 여러분 아카샤 기록만 가지고 땡 해버리면 그냥 좀비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가 자꾸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진도는 나가겠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샤 기록을 공부한다는 것 아카샤 기록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봤다면 그것의 이치의 종합적 융합체가 돼야 된다는 것을 까먹지 마시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여러분들 걸로 체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아카샤 현대기의 기록자이자 관찰자이고 동시에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공부해 나가야 한다 라는 것을 들어가는 말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대략 설명만 할 거예요 대략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볼게요 일단 일시 일종 무종 일시 무시 일석 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 십거 무괴화삼 무괴화삼 이렇게 양쪽으로 다 했어요 천일삼 지일삼 인일삼 대삼압 육생 칠 칠 팔 구 운삼 사성 환오 칠 일묘연 만왕 만내 용변 부동본 본심 본심 본태 본심 본태 여기 들어가 있죠 양 악 명 인중 천지 일 그리고 일종 무종 일 이렇게 다시 왔어요 자 어쨌든 천복형 81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거 슈타이너는 보통 몸원형 얘기하죠 4구성체가 뭐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한 대기에서 4구성체 나오고 슈타이너 공부할 때 4구성체라고 하는 게 영 혼 백 신이에요 4구성체가 영혼 백신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 몸 혼 에테르 에테르 백 에테르 혼 아스트랄 영 나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 백신 이게 4구성체예요 4구성체에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카시아 현대기 하니까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여기에 넣어놓은 거죠 일단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자 그리고 뭐 우리 흔하게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나가 있는 거고 뭐 동서남북 반대로 보통은 쓰잖아요 남북 동서 이렇게 되죠 그거는 안 적었지만 어쨌든 많이 알고 계시니까 자 그리고 몸 혼 영 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게 물질 에테르 아스트랄 자 이게 4구성체가 된 거잖아요 영 혼 백 신 이 순서 반대죠 일단 반대예요 그걸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몸 혼 영 자아가 있지만 영의 몸 영의 혼 영의 영 영적 자아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몸체 에테르체 혼체 영체 자체 체를 붙였죠 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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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실 여기는 체처가 아니에요 몸 혼 영이지만 영의 몸 영의 혼 영의 영 영적 자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일단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는 하이퍼보리아 폴라리스라고 그러고 여기는 네무리아 여기는 아틀란티스라고 그래요 여기는 뭐예요 도대체 무주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전체가 다 무주예요 명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위를 무주 라고 과정상 보면 무주가 확실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오해 없이 보시고 무주 자 당연히 무와 나 무심 본심 본태 안에 있어요 이거는 그림상 당연히 아래 있고 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 도형인데 사각형도 있고 원도 있고 가운데 원도 있고 자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녹색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 이 길 이 길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길이 자 안쪽 길을 보시는 거예요 안쪽 길 자 일단 보시면 제가 원 바깥에 써놓은 게 있고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원 안쪽에 써놓은 게 있어 이렇게 이런 길로 써놓은 게 있어 게다가 무진본 같은 경우에는 본심에 더 가깝죠 무진본 같은 경우에는 본심에 더 가깝게 써 있어요 이 길 이 길 자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의 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영의 몸은 물질의 길이 아니야 일단 보는 방법은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하면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요 바깥으로 휙 하고 돌면은 자체가 되는 거예요 자체가 자체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본심에 제가 고리를 걸어놓는다고 했잖아요 고리를 걸어놓으면 영의 몸에 영의 혼이 붙어서 영이 영을 만나고 영적 자아가 되는 거예요 나를 계속 거쳐서 가면 간단히 말하면 이해 가시죠 그냥 물질 세상 안에서 몸, 혼, 영, 자아체 이렇게 되면요 슈타이너가 말하는 사고성체는 그냥 물질 세상 이야기예요 물질 세상 이야기 여러분은 물질 세상 이야기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나왔어? 좋아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나를 만나서 나가고 또 나를 만나서 나가고 또 나를 만나서 나가고 또 나를 만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영의 몸을 받고 영의 홍을 받고 영을 받고 영적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많았으든 붙이든 영인이든 될 거 아니에요 의식혼 의식혼 넘어갈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 그림은 그런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어쨌든 도형은 그렇게 돼 있고 사분면으로 봐서도 이것을 커다란 주기로 봤을 때는요 4번 돌아요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4번 돌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국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성계가 다시 오고 금성계가 다시 오고 발칸성계 화산계가 온대요 이런 것도 이때 써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공부하다 보면 이제 루시퍼와 아리만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있었고 또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된다라는 것도 있고 중요한 의지와 사랑 여기 있고 이 사분면에 써 있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이 사분면에 써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딱 보셔도 의지, 사랑, 무주, 마나스, 부띠, 영인 영적 자아, 의지령, 토론의 딱 봐도 상위 차원의 이야기가 조금 있죠 그러면 여기는 그거보다는 좀 하위 차원이긴 하겠지만 대천사 있고, 지혜령 있고, 천사 있고 초인 막 써 있고, 자유의지, 성과 악 막 써 있고 빛 창조 막 써 있고, 그렇죠? 생명, 청각, 지각, 시각 근원적인 자리에서 원초적인 상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야지 물질이 펼쳐지는 거죠 이것들에 위치하고 있는 성격들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레무리아기, 아틀란시스기, 초기 넘어가면서 성분화, 성분리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물질력으로 봤을 때 이쪽이 기체에서, 액체에서 고체의 성질을 갖고 넘어간다라는 거 있었고 또 이제 토성기까지 가면 여러분이 이런 얘기 나와요 의지령, 지혜령, 운동령, 인격령, 형태령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천부경의 핵심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지령, 지혜령, 운동령, 인격령, 형태령 불해령, 여명령, 사랑령, 지성령 써있지만 어쨌든 이거 사랑령까지, 세라핀까지 불해령, 대천사, 여명령, 천사 뭐 이런 거 이런 관계에 일단 써놓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나머지들은 구의자리 설정 이런 것도 써놨어요 여러분들 들어봤기 때문에 잇이 나 이렇게 써놨죠 잇이 나는 물론 여기하고 쌍차 쌍조예요 반조예요 하지만 풀어졌다라는 의미로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 알고 계시고 우선 전체적으로 이 무주역을 볼 때는요 여러분이 저 위치가 정답이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절대 이 위치가 정답이라고 단정 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치상 맞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답이다 끝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찰, 사고 반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자리에마다 이게 다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한 칸 한 칸씩 다 달라져요 이게 왜 굳이 여기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 칸씩 바뀌어도 돼요 이거 일로 와도 돼 상관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아카시아 현대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상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알려줘야 될 위치는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된다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 천부경처럼 천부경 제가 정답이 있다 그래요? 없어요 제일 근원적인 이치는 있어도 정답은 없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이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정해진 게 아니라 지금 이 무주역을 제가 그려드렸지만 이것도 똑같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격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치를 캐내야지 그리고 맞는 이야기들은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이 더 꽃피울 생각을 해야지 이게 맞지 이게 맞지 하고 세팅을 해버리는 순간 뭐예요? 죽어요 죽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아카시아 연대기와 천부경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위치를 조금씩 변형시켜서 이렇게 무주역을 만들어낸 것은 여러분이 꼭 바탕으로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바탕으로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거 안 깨져요 여러분 100%예요 100% 이거 안 깨진다 얘기할 때마다 어떤 이치를 설명할 때마다 위치는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이 자리들은 절대로 안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계시면서 이 무주역은 그런 식으로 해서 확장시키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세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아카시아 연대기 자유의 철학이 어려우시거나 아카시아 연대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아카시아 연대기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특히나 열린 마음이 없으면 특히나 이거 열린 마음이 없으면 이거 다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 헛소리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돼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주역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주역 공부하면 안 되죠 역 공부하면 안 되죠 교회 절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데 아카시아 연대기 보는 게 왜 환상이지 왜 거짓말이지 왜 망상이지 슈타이너도 얘기하지만 가치가 없어요 그런 분들하고 대꾸의 가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공부하겠다고 일단 본 이상은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 조금이라도 닫혀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카시아 연대기는 여러분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록을 펼친다는 생각으로 아카시아 연대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간에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놀란다 굉장한 이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환상이 아닌 이유는 이치적으로 제가 이제 바라볼 거기 때문에 이치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것들이 다 이치란 말이에요 이치의 조합이에요 무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경을 포함한 무주 세상의 이야기까지 다 넣는 거죠 어쨌든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카시아 연대기를 공부하는 것 중에 팁은 책을 읽는 것이 있고 책을 읽는 것이 있겠죠 일단 20년도 강의 20년도 강의가 있는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보시길 추천드려요 순차적으로 보시면 이 그림 자체가 왜 이렇게 세팅 되는지는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통은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역을 했으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그림판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인지는 하셔도 돼요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실 거면 차라리 그거 버리는 게 나아요 거기에 얽매이실 거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그거 1, 6수 3, 8목 이것에 여러분이 얽매일 거면 이거 안 보는 게 나아요 안 보는 게 그것은 여러분의 발목만 잡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토대로 확장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 열린 마음 동서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동서가 전혀 서양이라고 이걸 무시해?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표현이 달라서 그렇죠 지금 제가 이런 거 여기 안에 써놨죠 안에 써놨죠 여러분들이 주역 백나람은 뭐예요? 이런 거 못 보는데 굉장히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슈타이너의 아카션데기나 자유의 철학 같은 거요 동양 철학에 비하면 백분의 일, 천분의 일이다?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 다만 좀 더 세분하게 64개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풀어놓지 못했을 뿐이지 강력한 이치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이치는 특히 슈타이너는 믿을만하다 당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슈타이너를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 이거 다 슈타이너 말 제가 천부경에서 공부했던 것 또 무주역이라고 하는 것 무부경을 통해서 제가 무주 세상을 봤던 것 기록해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일치한다 동의된다 그런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카샤연대기를 쭉 하고 공부할 때 이게 왜 이쪽에 들어가고 이게 왜 여기에서 들어가는구나 이걸 왜 이렇게 써놨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 무주역은 보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또 하나 여기 비어있는 무주역 도는 비어있는 이 그림 비어있는 이 그림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계세요 미리 당부를 드리면서 연간적으로